초청료 토무스게 같은 친구 있었으면 좋겠네 아이 오지게 안 숨어 다녀요 바로 오잉큐로 들어갈게요 가자 무이스북 있냐? 무이스북 있으면 무이스북 와라 근데 내 생각에 무이스북 어 예 프링업에 차 끌고 가면 주차장 있는데 주차비 비쌀걸요 캐릭터 바로 그때 받은 거 있거든요 아니 나 그때 형들 선물받은 거 볼 수 있는 거 많은 분 어 일단 이거 풀자 아 돈 내야 되네 아 이거 풀려면 돈 내야 되네 어 이거 가자 이거 일단 와 애국자 무이스북 오케이 선물 받은 거 보는 거 많은 분 형님들 교환소 있나 이거 아니죠 외형에 있겠죠 아니 선물 받았었는데 선물 받았었는데 왜 없지 선물 받았었던 거 같은데 어 여기 있다 선물이 안 왔나 선물이 안 왔나 아 선물 안 왔네 아 나이스 일단 우앤큐로 그룹 찾아가지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후드는 내가 땄던 거야 오 바로 잡히네 레츠고 바로 잡혔다 오케이 우리 팀이 할로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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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바디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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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 사람한테 뭐야 사바디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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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 차이나 유 차이나 보이 유 차이나 보이 유 차이나 보이 유 차이나 보이 너 마인 미 미 이즈 타이완 유 차이나? 유 차이나? 아하 나 이 새끼 말 안 아 타이완이라서 말 안 하는건가? 아? I'm sorry I'm Korean 아하 이 새끼 뭐라는거야 왜 붙지? 따라와 에이 에이 사우스 사우스 컴온 E5 E5 사우스 E5 컴온 사우스 E5 사우스 E5 오케 따라왔네 차 소리 나는것 같은데? 에이! 프랜! 오케이 우리 팀 있다 에이! 프랜! 나만 있냐 아 새끼 뭐 중국이네 잉글리스 플리즈 잉글리스 플리즈 오케이 파크 파크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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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페이커? 두유노 페이커? 아 이 새끼 존나 못하네 야 뭐하는 거야 얘 오케이 개꿀 이렇게 그렇죠 오 개꿀 투게더 투게더 뭐야 뭐라고 뭐라고? 투게더 고잉 컴온 베이비 컴온 베이비 컴온 베이비 어 차소리만들 어 저기있다 비꼬리 팀인가 차 컴온 베이비 오케이 카 카 카 카 오 우리꺼구나 오케이 오케이 상처 상처해 어 오케이 오케이 고고고 렛츠고 에이 유 유 김여사 오오 오오 오 한국인이다 한국인 하이요 한국인 하이요 오 한국인들 있어? 하이 누구누구 한국인이에요? 어 아 아 에이 유 드라이브 하이 아 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와쿠다다운님, 님 봉박이에요? 님 봉박이냐고요 뭐라고요? 봉박이냐고요 아프리카 안 보세요? 별간보 관심 없어요 와 관심 없다 이거 고고고 고잉뚜 고잉뚜 왜 이렇게 총을 쏘고 다녀 와쿠 홍길동이 하이지 1등이라고? 내가 오른쪽 봐줘야겠다 홍길동 홍길동 컴온 와쿠 와쿠 다다운 컴온 아 안 되겠다 죽이러 갈게요 님 오세요 와쿠 다다운님 이 새끼 쏠뿔하네 가만 가만 아 근데 지금 내리면 존나 눈치 깔 것 같아요 형들 좀 이따가 죽여야겠다 야 조용히 해 중국인들아 드라이브 드라이브 슬로우리 플리즈 다이왕 넘어가면 나 바로 싸줄거 같은데? 근데? 에이 차이나 도유 라이크 타이완? 너? 너? 아 쏘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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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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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여기서 연마탄이 아니라 수류탄으로 바꾸고 오야 차 소리난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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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명만 퇴근 하려고 했는데 너무 많네 아 다시한번 해보자 아 아 이번에는 일본인이 있었으면 좋겠다 오 바로 잡혔네? 아우리 36.5도씨 형님 팬가입 감사합니다 알로? 자 어디값? 고꾼값? 고꾼값? 자 어디값 고꾼값? 오 야 왜 나 혼자야? 와 야 5큐로 들어왔는데 나 솔큐됐어 아 X됐다 형들 와 걸? 차이나 걸? 에이 걸 에이 걸 에이 걸 에이 걸 에이 걸 에이 걸 여러분들 한명만 죽이고 나갈게요 바로 이스 코리안 코브라 펀치 에이 오케이 한명만 죽이고 나가자 어쩐지 이렇게 어서와라 여기로 간다 좋은데 있네 바로 오케이 여기 왠지 몇명 떨어질거 같은데 총 없네 총 으이씨 아이씨 어 X됐다 얘는 총있고 얘는 총있고 나는 형들 총할만있어 X발 X됐다 다른데로 가자 아이씨 오케이 난 뒤졌다 저 새끼부터 잡으러 갈게 오케이 총알 내놔 새끼야 이 새끼 뭐 총알만있어? 아 총이구나 혼나 싸운 소리난다 김패 하나 감자 김패 하나 감고 김패 하나 감고 좀 더 먹어야돼 이대로는 안돼 문 열려있는데 문 열려있는데 내가 왔던데인가? 기억이 나요 아이씨 어이씨 문 열려있다 형들 다 오 다 문 열려있다 아이씨 어디야 커프아 뭐야 도착할 수 없어 퉤 아이씨 What about the pt 이 새끼들 뭐야 다 털어갔어 어 경찰차 있다 오 개꿀 아 씨 아 씨 아 씨 아 씨 아 씨 아 씨 아 씨 아 씨 아 씨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뒤로 돌아갈게요 뒷구리 옆구리 찍게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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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0개 감사합니다 아 아 100개 감사합니다 경찰차 그러면 탈 수 있는 거잖아 개꿀이다 경찰차 바로 타버리죠 아 벌써 2킬 했네 근데 아 아 혼자서 2킬 했네요 오 여기 이제 저거 없나보다 다 탈렀 이제 저거 없네 여기 딱 보니까 아 아 이렇게 스니커즈 빠른거 빠른 거거든요 빠른 신발 저거 없어요 여기 여기 저거 없어 내가 봤을 때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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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으 붕대 하나 감자 붕대는 어차피 많이 남으니까 여기서 붕대나 좀 만들어야겠다 일단 여기서 일단 붕대나 좀 만들게요 오케이 아니 형들 여기서 느긋해도 돼 사람이 없잖아 내가 바로 투킬 해버렸잖아 형들 형들 하이 형 오잉큰데 나 혼자 남아서 이 정도면 존나 잘하는거지 와 여기 숨어있어버리네 꿀먹었죠? 지려버렸죠? 좋아 이 정도면 오지게 파밍하고 있다 AK 안쓸거지만 혹시 총 부족할 수도 있기 때문에 먹어놓고 AK 총알 개꿀이죠 와 AK 총알 야 여기 뭐야 여기 꿀단지야 뭐야 여기 개꿀 받았다 방탄공만 있으면 딱 좋을텐데 내 자동차 어디있냐 형님들 어서오세요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와 개꿀 받았어 이제부터 전쟁이야 벌써 투킬 했기 때문에 나머지 애들 전쟁이야 이제부터 나머지 애들 아 여기 안에 있네 어그로 좀 끌어볼까 나 잡으러 와라 나 나 실력좀 올랐어 약간 나 실력좀 올랐어 아니 이쪽에 사람 없나봐 문 다 잠겨있네 네 사람 없죠 여기도 안탈렸어 나 혼자 좀 사람들이랑 많이 떨어졌는데 내가 사람들 다 잡아가지고 오 에디킥 여기 꿀 빨고 나 혼자 많이 떨어진 데서 나 혼자 살아남아가지고 연관이 부족하다고? 아 이거 버리자 오케이 아 씨발 못먹어먹었네 오케이 이정도면 파밍 됐다 그러면 이제부터 전쟁으로 하러가자 어 내 차 어딨어 흠흠 상대는 5인이기 때문에 이따 독가스 좀 퍼져오면 숨을 때를 찾아야되요 저는 혼자고 상대는 5명씩 있거든요 목숨 눈치 좀 보면서 어 이거 조금만 하다가 스타 연습하겠습니다 헬로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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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여기도 없나 일단 문 닫혀있긴 하다 마스크 와 꽉 찼어 이제 더이상 없네 더이상 이제 먹을 수가 없네 방탄복만 먹으면 개꿀인데 아 아 이 족두 54명밖에 안 남았다 이거 혼자 1등하는거 아니야 이거? 에디킨 몇개있지 나? 에디킨 4개있어요 어 옛날에 나 3등한적 있거든? 저기 산맥 맨 위로 올라가서 지켜봐야겠다 산맥으로 올라가서 지켜봐야겠다 산맥으로 올라가서 좀 지켜볼게요 무랄산맥 하자 무랄산맥 무랄산맥 여기가 제일 넓나 어이씨 저거야 왜이렇게 평화롭냐 여기? 헬로우 나 여깄다 얘들아 나 여깄다고 얘들아 오 47명 지네들끼리 오죽게 싸워 47명 남았어 와 여기서부터 승따네 헬로우 썸바디 애니원 헬로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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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씨 아무도 없어 좀 돌아다녀보자 서쪽으로 가야돼 서쪽으로 좀 갈게요 남서쪽으로 좀 갈게요 남서쪽으로 좀 갈게요 아니 5인큐 들어왔는데 나 혼자 파티몬이 없더라고 와우 와우 아 이제 솔솔 있을때 됐는데 애들 애들 솔솔 있을때 됐는데 오 오 아니 이거 실화냐 이거 이거 게임 플레이 되고 있는거 맞겠지 이거? 오오 여기 좋다 여기 영탈하기 좋다 아 기름 왜이렇게 평화롭지? 아 왜이렇게 평화롭지 여기에? 여기도 안털려...어 문 열려있구나 저기 내가 왔던데 같은데 근데 지도 왜요? 여기 안전지역이에요 여기 안전지역이에요 여기 안전지역이에요 여러분들 와 야 왜이렇게 고요하냐 여기? 야 이거 어떻게 된일이야 이거 보복이나 연습하고있자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어 백두산? 영 자? 아 왜 아무도 없어? 어 영 자 자다 근데 저기 영 자 자 보이지 저기 여기 저기 보이지 경찰자 아 저 새끼들 다섯명인데 형들 다섯명인데 조지로 가자고? 가자 저 새끼들 다섯명인데 쫌쫄깃 형들 저기 가면 애들 많이 있어요 얘네 어디 갔냐 근데 저기 애들 있거든 저거 한 번 먹어보자 아니 이거 먹으러 오는 애들 잡아야겠다 여기서 기다리다가 경찰자 여기 세워놓고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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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어? 이거 왜 사람이 없어? 저거 먹으러 내가 간다 그럼 이거 어떻게 먹어야? 뭐야? 오오오 개꿀 오오오오 뭐야 왜 안 먹어져 어 아이씨 이거 뭐라 오 저기 있어 사냥.. 사냥 소총? 이 다가 오케이 이정도면 붙이자 와 나 사냥촌 처음 먹어보는데 형들? 오 개꿀이다 이거 오 형들 애들 지리는데 이거? 높은 데로 가자 이제 높은 데서 가서 쏴죽이자 애들 동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저기 산맥으로 올라가자 저기로 와 이거 지려버렸다 어? 소리가 오 시X 어 저기있다 틀린 형탈자 있었어 방금 어 어 야 불나네? 오 X된다 X된다 아 시발 튀어 자 소리 존나나 형들 잠깐만 보호색 보호색 띄고 있으니까 잘 안보이거든요 오 야 X나 좁혀졌어 26명 남았어 오오오오 오 내 차 터졌어 오 내 차 터졌어 씨 오 오 저기있다 오 저기있다 저기있다 애들 저기있다 쪼나 충격자나 ㅈㄴ 철 오 ㅈㄴ 오 저기있다 어 저기있다 얘네 얘네 싸우다가 오부지 오부지로 개꿀 빨아버릴게여 오 정연이 낙차 생각하고 쏴야 된다고 오 오케이 오케이 금 좀 더 위에 쏘라는거지? 아 사람 없나 저격증 한번 써보고 싶은데 이거 지금 한방도 못 쏘고 죽는거 아니야? 아 한방 사보고 싶은데? 아니 존나 무슨 새소리맛 나냐 한방 쏴볼까요? 오야 살살 살살 당했어 한방 쏴볼까 그래도? 어느정도 맞아요? 이거 맞으려나? 한번 그대로 쏴볼까? 오야 안보여 나 잡으러 와 이새끼들아 이 정도를 쏴야되나? 이 정도를 쏴야되나? 아 근데 이거 아끼자 씨발 7발 남았어 형들 이거 어? 아 이 새끼들 눈치 존나 보고 있네 나 잡으려고 성석이 오지게 나네 아 이 새끼들 너 그 쟤다 이 새끼들 너도 뭐해? 아 예 이리툼 이 새끼들 너도 뭐해? 안하세요 오지게 나네 오지게 나이스 오지게나 오 여기 있다! 근데 사람 있었어 사람! 얘네 얘 잡아버릴게요 스나이퍼로. 오 좀 밑에 맞네. 오! 낯선다 씨발. 아 근데 너무 빨라서 이거 맞추기가 힘들다 형도야 솔직히. 와 완전 밑에 맞네. 어 저거 하나 더 오는데? 저거 또 먹으러 가볼까 형들? 일단 하나 빨아. 만날 수도 있으니까. 나 이거 4개나 있어. 이제 그만 먹어야겠다 이거. 아니 여기서 기다릴게요. 얘네 이거 먹으러 올 것 같아 내 생각에. 어 저기 있다. 썼는데? 어이 씨발. 씨발 경찰자들 씨발. 아 이 씨발. 이게 맞는 거야 형. 아 이 씨발 파란색이어서 존나 티네 씨발. 씨발 벗어. 아 형들 이거 안 이랬잖아 얘가. 아 형들. 아 형들 이거 안 이랬잖아. 엎드려 다니는 거. 아 엎드려 다니는 거 안 이랬잖아 형들. 와 이 씨발 개콜 빨았네. 내 거 존나 맛있는 거 먹겠다. 헬로우. 자인아. 자인아. 헤이 자인아. 아 나가면 말 못하나보구나. 아이씨 나가야 돼. 네 Beer. 자야. lerin. 아 셀린 police zu focusing하는 그녀에게. 뭐 그녀는 있습니다. Tinder end. payoff這邊GM. 아 scoldatoon40ign ב selling. 아 귀여운티業. 엎드려 다니는 줄 알거지요. 감사합니다.